경기 북부 지역의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2014년 도시군 합동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 투자유치 부서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, 경기신용보증재단,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. 내년 글로벌 경기에 대한 강의와 시군별 투자유치 사례 발표가 이뤄졌고 시군과 기업 간 투자상담과 교류가 진행됐습니다.